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Advanced Excel 업로드 함수가 갖는 데시멀 옵션과 Apply Decimal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옵션들을 사용하면 엑셀 파일 데이터의 표시 형식이 일반인 경우에도 소수점 데이터를 반올림하여 그리드뷰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표시할 소수점 자리수는 데시멀 옵션으로 정의하고 엑셀 파일의 데이터 표시 형식이 일반인 경우에는 Apply Decimal 옵션을 1로 정의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그리드뷰 위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데시멀 옵션을 3으로 설정하여 Advanced Excel 업로드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리드뷰로 업로드할 엑셀 파일입니다. 소수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각 셀의 표시 형식은 모두 일반입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한 후 좀 전에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데시멀 옵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Apply Decimal 옵션을 1로 지정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고 앞에 엑셀 파일을 다시 업로드합니다. 소수점 숫자들은 모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되어 그리드뷰로 업로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